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1당에서 최다선이 맞기에 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게 됐죠. 지금 당장은 조정식, 추미애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당내 선거로 결정되는 만큼 꼭 그러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벌써 물밑작업은 시작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건 육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의장직에 한 차례 도전한 바 있는 조 사무총장 역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신의 SNS에 당선 소감과 함께 민생국회를 실천하고 국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선수가 아니라 실력이 우선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도전자가 여럿일 경우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해왔는데 21대 후반기 의장선거 때는 4선인 우상호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의원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야 의견들이 빚는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